자 왔어 나도 날 잘 몰라 나도 날 잘 몰라 나도 날 잘 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자 가자 두 셋 하나 태양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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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은 태양되어 태양을 태양응이 태양음.. 태양있고 태양음 태양음 가위로 태양 않은 사과에 있는 주제한 혀빈이 미지 하죠 미지 하죠 예스 예스 맨 밤의 맛을 결정하는 건 참기름이야 밤의 맛을 결정하는 건 뭐다? 참기름이다 그렇지 흐르는 물에 빡빡 씻어 징그럽게 생겼어 1분 30초 세 1 2 3 숫자를 시작해볼까 어떻게 불쌍해 랩이 쪼물다 쪼물다 오케이 랩 1분 30초 세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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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ça no 미역국 비주얼 진짜였다 방탄소년단의 숙소 청소하기 시작해볼까? 레Est go! 제롱의 웃음이 터지고 정체를 할 수 없는 가면부터 어딘가 소녀취임스러운 각종 인자기한 소풍들도 돋보이고 나이 땅초 스마일하네 야 이거를 받아야지 안 했어 야 이걸로 받아야지 안 했어 자 야 이걸로 받아야지 안 했어 야 이걸로 받아야지 안 했어 아 휘이 아 바로 찍어요? 안녕하십니까 숙소에 카메라를 신의가 2월 초음이래 하니까 세블로 카메라 찍어보시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두 개가 참고붙인다 두 개가 참고붙인다 3분이요 시간이 8시 40분입니다 몇 시간을 준비해야 되나요? 진짜 50분 늘릴게요 와우! 카메라! 카메라! 와우! 손님 왜 이렇게 들어주세요? 너무 많이 맞췄다 아 큰일 났다 진짜 멘붕이 되었대 그래도 방금 이런 옷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? 아 큰일 났다 아 왜 이렇게 편들이 더운데? 아 진짜 튕기겠지? 산지거를 참 못할 것 같아요 아유 카메라 꼭 잡고 가야 돼요 가야 돼 이거 어떻게 더 뭐하는데? 졸타는 걸로 어떻게 써야 되냐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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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진짜 안녕하십니다 친구야? 어머니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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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을 두 개로 탈 수 있어요? 형 손은 몇 개 챙겨나요? 형도 팀 몇 장 챙겨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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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 어디서 죄영이는 잘생겨서 드라마 찍을 아 맞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. 너무 아쉽습니다. 너무 아쉽습니다.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웬만하면 안 떨리겠는데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기는 저희 숙소입니다. 오늘 뭐 하려고 이 숙소에 저희가 모여 있는지 여기 또 왔어요? 저희가 또 숙소는 두 번째 아닙니까? 촬영이. 두 세 번째예요. 세 번째인가요? 아무튼 정말 기대가 네. 그럼 갑자 먹으러 가봅시다. 렛츠고! 이런 룩을 친구들한테 입혀주는 거기 때문에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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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마 저는 이쁜 옷들 제가 아무래도 옷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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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펴야되지?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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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이상 천국의 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! 심심입니다! 한 번 골라보자! 사실 나는 채영이가 걸리면 좋아요 채영이가 걸리면 좋아요 형, 미쳤어요? 와, 다 끝났다 어때요? 괜찮나요? 루프트 하우스 끝났다 루프트 하우스 루프트 하우스 루프트 하우스 루프트 하우스 아, 소녀보이가 상대야 소녀보이는 상대야 가자 성장에 옆에서 좀 더 많아진 것 같아 옷 말고는 트래킹한다고 해서 그.. 뭐냐.. 그.. 등산하라고 그.. 걱정 일만 좀 해야지 아.. 나 요거만 먹고 좀 달리 들어가겠습니다 진짜로? 7월 전인데? 진짜? 야 저번에 6개 끓였겠지? 7월 전인데 라면 먹어? 야 너무 좋은데? 이 라면은 빵에서 죽을 때 좀 사갖고 나왔잖아 이따가 김치 꺼내볼게 미리 불려놨어요 됐는데 요리를 한지 원해서 까먹었습니다 간짠이 없네 계란을 맞습니다 존재하죠 존재 존재 존재하세요 2명이예요 내일 버스 2명 중에 그 신경을 쓰이네 존재스타 이게 바로 감동란이란 단합니다 진짜.. 역시.. 아하.. 로커리 미색인가요? 중요하니까요 상담하고 계십시다 하나도.. 신경을 채워먹고 부끄러워 한국의 droлекс 아이들 유아 요즘은 저, 큰 캐리어 청와던 것 같아요 오늘의주의가 맥주, 수주, 수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